안녕하세요 뉴욕요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코드러플 위팅데이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주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시향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이번주 들어서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우선 다우 지수가 0.5% 떨어졌고 그리고 S&P500 지수도 0.9%가량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2% 이상 떨어졌고 알파벳도 2% 그리고 애플은 1.8% 마이크로소프트도 1.7% 하락했고요. 장마판의 FDA 외부 자문기구에서 코로나 백신이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는 10시쯤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10년 내 최저치 금방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전달보다는 약간 올랐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부진하면서 시장에서는 여지전히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만여의 날이라 개별 주식이나 지수에 대한 선물 옵션 이 4가지 상품이 모두 만기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좀 높았었는데요. 빅스 지수가 11% 오르면서 오늘 20 이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 8월에서 10월까지는 S&P 500 지수의 변동성이 한 27%가량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앞으로 4달 다음 달까지는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우선 계절적으로 변동성의 피가 높아지는 시기인데다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불확실성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아까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하나가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경에 나온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콘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것과 미시간대학이 발표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콘퍼런스 보드 거는 월초에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지표가 악화됐다라고 해서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미시간대 지표 같은 경우도 전달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아서 역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소비자 태도지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71로 나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7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수치죠. 지난달 수치 같은 경우는 70.3이었으니까 그보다는 올랐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8월에 나온 70.32 숫자가 거의 10년 내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거의 그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오늘 가계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5년 후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2.9% 정도로 이게 팬데믹 이전인 2.3%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년 후 물가 상승 기대치도 지금 4.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 기사는 마켓워치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주식 전략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세 가지 3대 가장 큰 위험요인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과장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3대 위험요인은 첫 번째가 경제 성장률이 피크다. 피크에 도달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아이크 그러니까 세금 인상 이것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좀 과장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장률이 피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올해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는 6.2%로 예상이 되고 내년만 해도 이제 4.5%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6.2%나 4.5%는 모두 팬데믹 이전과 비교면 거의 더블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테이퍼링이 잘 텔레그래프트 됐다. 즉 시장에 잘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는 만큼 이게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연준은 내년에 채권을 계속 매입할 거다. 즉 테이퍼링 계속 줄여나가긴 하지만 줄인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3년 테이퍼링 할 때와 비교해서 경제가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걱정거리였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인상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법인세를 한 21%에서 25%로 인상하자 하고 있고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로 인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략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데이터를 봤을 때 오히려 고율의 세율이 있었던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법인세 같은 경우 여기 보면 50.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성장률이 4.1%로 높은 수준이었고 그리고 S&P500 지수의 연간 상승률도 19.3%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2000년대 법인세율이 35%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성장률은 1.9%고 그리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두가 수익률에 큰 영향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연구는 세금이 단지 많은 factors 그러니까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오히려 세금 정책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의 수익이 이익이 한 5%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인상하면 주가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비즈니스 사이클이 더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기사는 FDA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의 자문 패널, 자문위원회가 이날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관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65세 이상과 그리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인도르스, 지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 패널단이 표결을 했는데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리젝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막판에 이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 2분 뒤에 그렇지만 이제 모든 성인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고 봤지만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을 지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쪽에서는 계속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스터샷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과연 이게 그만큼의 어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중증 환자로 가는 거나 아니면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는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지 않은 그냥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9월 20일부터죠. 그 주간부터 이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맞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리고 제가 또 가져온 소식은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오늘 17일자로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거고요. 테이퍼링을 준비하는 이제 다음 주 FOMC 제목을 뽑았네요. 여기 보면 이제 옥스퍼드의 이 캐시 보쌈치크 이분은 일단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FOMC는 연주는 테이퍼링을 준비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테이퍼링 준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12월이나 혹은 내년 1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퍼링 그러니까 부채 한도 위기가 만약에 이게 불거지게 되면 테이퍼링이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지금 시작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지 않으면 미국의 디폴트를 맞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연말 테일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얘네는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 2023년에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3.8%로 떨어지고 그리고 근원 PC 가격 지수는 한 2.4%까지 떨어지면 그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2023년에 금리를 한 두 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한다면 국채와 MBS 매입을 지금 같은 비율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같은 비율로 줄여나가면 지금 국채가 1200 그리고 MBS가 800억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국채에서 100억 달러씩 그리고 MBS에서 50억 달러씩에서 150억 달러씩 8개월에 걸쳐서 지금 줄여나간다는 게 옥스퍼드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채나 MBS를 줄여나가더라도 이 만기되는 채권을 리인베스트, 재투자를 해서 이 소마라고 하죠. 소마, 얘네들 연준이 보유한 이 계정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해서 전체 대차 대조표의 규모는 줄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대차 대조표의 규모가 주는 것을 이건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양적 긴축은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가위죠. 그런데 뉴욕은 그대로 개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는 알찬 소식으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